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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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셨어요? 아줌마 얼굴이 왜 이래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방에 가보세요 고모님도 와 계세요 그 애미의 그 딸 딱 맞지 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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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무슨 일이에요, 고모?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랬어요? 누군 누구야? 니네 엄마지? 네? 하영아, 니네 엄마가 그렇게도 힘이 세시니? 어떻게 집까지 쳐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요? 세상에, 아니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유가 뭐래고 뭐, 왜 이러신 건데? 난들 아니? 무작정 쳐들어와서 화영이를 내쫓았네 어쩌네 따지지 랜다 사진 다 찍었고 언니가 폭행으로 고소한대 어디 가? 아휴, 저런 수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오죽하겠냐 정사장, 이혜미가 그런 여자들하고 상대한다는 게 말이 돼? 그 판례만도 못하는 여자들한테 이 머리채까지 다 잡히고 아휴, 아휴, 부모 나 병원 가야 돼요 아휴, 갑시다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떼서 폭행죄로 넣을 거예요 어서 가요 아휴, 저, 어머니 아휴, 정신 차려 해놓 마 아휴, 정신 차려 해놓아 이래도 저 자기 집안 그렇게 좋아? 아휴, 고모, 고모도 반찬가지요 급할 10분간 암이라니깐 그 인간하고 당장 끝내요, 당장 아휴, 어떻게 엮여도 그렇게 엮여서 아휴, 차라리 날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라고 아휴, 아휴 아휴, 아이고, 아이고